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저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고백은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면 꼭 믿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구하라면 믿음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중간중간 읽기 때문에 공독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영이시다. 에스겔 37장 6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름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여와인 줄 알게 하겠다. 왜 마름뼈 환상을 주셨습니까? 당시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결국 주님께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군사력으로, 자기네 정치력으로, 자기네 인간적인 지혜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땅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데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폐역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은 징계 후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젊은 뼈, 젖은 뼈도 아닌 마른 뼈. 시간이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해져 있는 상태.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으니 나의 때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야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용하겠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용하겠다.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온 땅을 주관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 한 나라를 이렇게 역사 가운데 다스리듯이 온 열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세상에,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더 크게는 지금 이 순간에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이 내가 여호아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놀라운 환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는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다. 여러분, 알다란 단어, 우리가 유명한 단어 우리가 한 번쯤 설교 때 들었던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서로 경험해서 아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지식의 혼의 레벨의 지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은 다만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지식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에 이르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태가 좋을 때는요. 그 믿음이 중심에 이뤘기 때문이에요. 1세대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그 옛사람이 죽어주고 세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광야의 다음 세대인 거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이 지식 차원이 아닌 어떤 감정, 혼의 레벨, 육신의 차원이 아닌 이 중심까지 이른 그러니까 이 중심 가지고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까지 나아가는 이렇게 약속의 땅에까지 나오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우리 아이가 이런 담대한 믿음이 확 일어날 수 있도록 배를 이렇게 까서 속을 보이는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배가 중요하다는 배 잘 들었다 너야 너 진짜 너 감동이다 진짜 중심은 영이 있는데 믿는 자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의를 흘러넘친다 할 때 이는 성령이라 할 때 이 배가 뭐냐면 중심이고요 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 뿌리와 같이 여겨지는 그 영역까지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화합되어져야 진짜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경험은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 목적은 예배 가운데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서로 알라는 거예요 이 알다란 단어가 뭡니까?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 암 이 온전한 결혼의 신비 안에서 풀어지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영성으로 그 아가새에서 나오는 이 친밀함의 신부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 안에 진짜 믿음 성령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진짜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성교사님 상담하다가 그냥 대화 가운데 알게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의 중심을 주관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욕을 보십시다 모든 재산을 자녀까지 죽어주고 심지어 병까지 걸리는 엄청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욕인데요 그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셨어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취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취하신 자도 하나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 탓하려는 이런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약간 원망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로 영의 고백이 일어나는데 욕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욕은 축복 주셨으니까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이 영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믿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랑하다가 사단이 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많은 친구들의 영적인 공격이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런데 교묘하게 끝만 다른 진리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욕기가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 수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칭찬하죠 그래서 욕의 믿음 욕의 믿음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그런 자비가 욕기에서 풀어지는데 뭘 말하고 싶은가 욕 안에 이 진짜 영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혼의 차원에서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부분적인 믿음 믿음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뿌리까지 내려지지 않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얕은 믿음 그 증거가 가론 유다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 안에도 믿음이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난 현장에 있었고 많은 기적에 병이 난고 악한 영이 떠난 영의 실체까지도 봤던 가론 유다인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믿음이 중심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비슷하지만 그는 뭘 했냐면 회계를 했어요 회계 여러분 회계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 우리가 아는 성경 공부하면서 아 이렇다 저렇다 오늘도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중심으로 가는가?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적인 삶으로 계속 성령님께 의뢰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내어맡기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화합되지 않아서 잘못된 믿음으로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는데 거기서 너와 예수님 따라 함께하던 자지 아니야 아니야 세 번 저주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또 그가 진짜 회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가론 유다는 얕은 믿음, 잘못된 믿음의 표상이고요 베드로는 비록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진짜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잘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결국 베드로 같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너의 믿음을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의 놀라운 사도로 거룩한 이도로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온전한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중심의 믿음이 일어나면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믿음, 영의 그 믿음을 주관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순교? 오늘 잘못 왔나 봐 이런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하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는다? 믿음이 남는다 믿음이 남습니다 믿음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 상급 관리하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노후 관리하시죠? 연금 들고 적금 들고 노후는 준비하는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그냥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만큼 정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상급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뭐냐 할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얼마나 가깝게 영원토록 지내는가 이것이 이제 게시록에서 풀어지는 예배로 풀어지는 차원에서 상급이긴 한데 어찌됐든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느끼지 못하고 다만 참고 살만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두려울 만큼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암 진단을 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서 성장합니다 육신이 그렇죠 성장통, 여러분 사춘기가 정서적으로 아프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호르몬자고 모든 것을 통증,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연적으로 창조 원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복되면 좋은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영역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고 특히 마음의 영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이 얼마나 요즘 유행병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바이러스예요 우울이라는 질병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수십 명씩 생명을 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몇 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더 많은 그런 마음의 힘듦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코로나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뭐하라? 내게로 나오라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는 분명한 영적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목적은 결국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여우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간사함이 있는데 자신에게 득이 되면 그걸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득이 되면 하나님 순정하고 하나님 따라가지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때로는 내 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서 인정 그렇다 맞죠 저런 부분이 나한테 있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도 너무나 잘하세요 하나님 한 분 아멘 그런데 세 분 삼일체 하면 그 인류 아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고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야 숫자적으로 몇 명이 다 나올 수 몇 명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세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만회 경우의 수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하세요 막 닭살을 돌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구나 그래서 통계를 갖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원래 전지 전능하신데 이 사람들 할 땐 이렇게 저 사람들 할 땐 저렇게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뭐 MBTI 16가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억 개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경우의 수를 다 기억하세요 그러신 분이 뭐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맞춤형이다 너에게 맞도록 그렇게 대할 거야 이런 놀라운 애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간사함이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로마서와 갈라데아서에서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고 강조하는 이 믿음의 표상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암이다 할 때 맞아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인 자손이 우리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교육하심이 있어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또 영적인 선지자들이 받아내서 전해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민족으로도 여러 가지 경우에 성경에 나온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하는 많은 지식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축복하시고 말도 안 되는데 보호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다양하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어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까지 옵니다 우리 22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진짜 최고로 여기는구나 너 자녀를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이 100세 때 낳은 이 기적처럼 낳은 자녀 이삭을 심지어 여러분 그냥 이삭이 그냥 100세 때 낳았던 아들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타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시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관계 안에서 알았던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뭘 믿었지? 딱 이 상황 내가 잘 믿은 게 맞나? 딱 이 상황 그런데도 놀랍도록 진짜 은혜는 아브라미 말도 안 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칼을 듣고 진짜 번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은 이런 거구나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진짜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생에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모든 가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많은 고백들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브라함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아브라함 여러분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진 않죠 감정을 담고 집중해서 부르는 이 고백이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랐던 믿음인데 주님 다른 어떤 축복 심지어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이면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 두렵긴 한데 그렇게 불러주셔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가 100년은 모세처럼 120년 살고 싶지만 4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심지어 내 자녀가 20년 살아도 나보다 먼저 죽어도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 믿음도 필요한데 진짜 믿음 요즘 말 찐 찐찐찐 진 이상진 참진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서로상 여러분 서로상 지금 제가 제 이름대로 살아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진짜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 이름대로 상진아 할 때 서로 진짜 믿자 너 진짜 나 진짜인데 너 진짜 아니야? 아브라함은 진짜였어 너 진짜다 너 12절 말씀 그거라니까 야 너 진짜구나 이제 알았다 봤지? 이걸 하신 거예요 온 인류할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믿음 봤지? 줄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욕처럼 믿어야 돼 베드로처럼 믿어야 돼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머리가 위에 올라가도록 십자가 달려있어 저는 거꾸로 빼달리겠어 역사적인 근거로 말하잖아요 이 믿음 결국 이 믿음을 목표정으로 짓고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셨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셨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제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가 서론이에요 오늘 제 순장 모임이 없어서 오늘도 늦게까지 예배하는 날 바쁘신 분들은 그냥 하시다가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늘 강조하셨는데 그 원리를 오늘 말씀으로 풀어주신데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너희들 안에 진짜 회복이 필요하구나 열망하도록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400년 걸렸는데 여러분 40년이 아니에요 70년 수준이 아니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냐면 그 400년이 걸려야 진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기도했던 진짜 목마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목마름 이 간절함이 일어날 때까지 400년 걸렸는데요 이제 자랐으니까 이스라엘은 70년 걸렸어요 그게 딱 마른 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이 원리가 중요해요 여호께서 권룩으로 말씀 띄워주세요 권룩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사 64장 주의 신이 임하고 내게 기름 부사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공생애가 일어났던 거죠 초대교에게 2장의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났던 거죠 원리라는 그냥 골짜기로 가면 되는데 이 말씀에 권룩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아 주님이 내게 권룩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생기 생기는 생명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말한 1절의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소유의 하나님의 영 그런데 학자들이 뒤에 생기도 결국 성령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자를 데리고 가는데 뼈가 가득한 뼈가 가득한 꽃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래서 두 가지 식량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나아가는 영역이 있고 그 자리에 가서 권능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찌 됐든 핵심은 뭐다?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권능을 받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가서 권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그 다음 다음 다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10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받아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어떤 질병이 걸리고 어떤 나음을 입었으면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주의 인자심이 내 질병, 내 고통보다, 내 생명보다 뭐하다? 밑에다? 동등하다? 아니,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여러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10편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이 고백, 이런 고백은 여러분의 지식 수준으로 그냥 인간이 아픈 믿음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의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데 왜 이런 회복의 자리가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는가?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주겠다 지금 마른 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말라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존재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어떤 믿음으로 주님 나의 아픔과 상관없이 주의 인자심은 생명보다 나아보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배가 살아있고 이 진짜 영의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훅 들어온 말씀 있어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의 근광은 살 수 있죠, 주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500원 궁금하시면 나중에 꼭 제가 알려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 그러실까? 그냥 하시면 돼요 봤지? 야 이제 봐 마른뼈 붙어 막 이렇게 붙고 막 하면 되는데 이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좀 이렇게 사또 같나요? 느낌이 그러네 좀 가볍네 좀 가볍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주여와 주께서 하시려 굉장히 지혜로 믿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지 않고 36장 또 앞에 내용 보면 아 이 에스겔이 믿음이 일어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날 타이밍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시간대가 있는데 질병에도 시간대가 있죠 또 고난에도 시간대가 있죠 성장에도 시간대가 있는데 때때마다 모의고사를 보자 너 믿음이 이만큼이다 너 믿음이 이만큼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어머어머 이런 거 놀랍게 막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냐 어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 제자들에게도 함께하고 있구나 비록 부족하지만 몇 명은 도망가고 이렇게 날 팔고 오긴 하지만 아 그래도 베드로 잘 따라하고 있어 이 딱 이 스승으로서 영적인 분별 안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냥 차분하세요 좋은 말 할 때서 야 그래 배신할 때서 다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루신다고 할 때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때마다 너 이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니? 주님이 먼저 주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딱 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중심 성령님이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처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된 자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 이르시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우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구하다가 야구부가 없는 중학교 갔더니 운동부가 유도랑 핸드벌부였다 그랬잖아요 유도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고 공은 또 다뤄보니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핸드벌을 했는데 가자마자 저 벽에다 대고 계속 이것만 돌렸어요 공을 던지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각자 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 차세대 우리 어른 교육자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고 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웃기려고 하나 그렇게 웃긴 폼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겠죠 그러니까 딱 핸드벌 선수 하려면 폼이 멋있어야 돼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벽에다 대고 어깨에 대고 계속 이렇게 던지는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폼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폼이 멋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할 때 코치로 믿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가르쳐 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 행하고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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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서 진짜 믿음이 일어난다 지금 그것을 지금 사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 사절에 한 단어만 나오는데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스라엘을 대어나요 대어나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냥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믿음이 있어서 주의 말씀의 근거와서 선포하는 믿음이 있고 내 마로 받아서 이거는 좀 성령님과 친하고 성령의 감동이 훈련 받는 사람들 특히 지긴 나눴지만 선지자의 기름 부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냥 훅 주시는 지식 감정 감동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지가 있어서 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 요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치유에 대한 믿음 잠깐 치유사역하고 대접기도 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는가 그냥 어떤 말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떤 것에 근거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암을 입었다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신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 내 쓰임 받는 제 입장에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나살은 예수 이름으로 먹으라니 무슨 무슨 영혼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 너가 죽어서 천국 갈 믿음이라면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는 것을 보여드릴게 이런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픈하면 치유기도나 대접기도 축사할 때에 솔직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선포했는 대로 막 반응이 있으면 오오오오오 이런 반응이 막 때로는 신나 그리고 막 반응이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현상이 중요한 것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계속 화면할수록 또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 상태와 상관없다 너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 증상 어떤 표현 반응을 보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 그래서 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선포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향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심지어 주변의 아픈 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태연하라 기도하라 선포하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인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부응을 주실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일으킨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 왜 병을 많이 고치셨을까요? 왜 병자를 여러분 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주실까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였어요 진짜 나왔어요 이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왕족이 아닌데요 이러면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는 내 나라다 나는 널 택한 족속이다 여기서 끝나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사자와 어린 양 찬양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 사자는 왕이고요 어린 양은 제사장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왕의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제사장들 찾아갔죠 또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질병을 제사장들이 고쳤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고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는? 어떤 믿음으로 감당하는가? 선포하는 믿음이다 선포하는 믿음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인자가 아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우주야 있어라 지구야 있어라 땅아 물과 많은 나무들 동물들 다 생겨라 감사하게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때 하신 그 능력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역을 마치고 세 번 잡혀갔던 것처럼 세 번 스루파벨 니에미야 이스라엘 이 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성령님의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선포하면 내가 너가 선포한대로 선포할게 근데 그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들 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해보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관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부족하지만 너 여전히도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제 작은 믿음이 겨자실만한 믿음도 주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는 그 정도지만 앞으로 더 풀어가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주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다 들어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세요 먼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복사님 복사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앞에 나와서 기도받았던 분이 손에 물집이 많아서 수년과 고생했는데 기도받고 나왔어요 사진까지 너무 깨끗한 손을 보여주셨어요 하아 하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오는 이 지금 한 시간 넘게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수년간 수십 년간 알게 하신 그 진짜 믿음 정리하게 해주셨고 나누고 있어요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왕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이 뼈들이 막 연결되고 놀랍습니다 막 살아나고 진짜 믿음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심지어 꿈이 연결되어지고 삶이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듯이 이런 예비안에 영적연합이 일어나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영의 교통하면 이런 거구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나이 나면 와 성령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네 나의 삶 꽉 붙들고 계신 거 맞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맞네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나 명확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기도사역하고 가다가 앰뷸런스가 앞에 쭉 가길래 그냥 언어난 막 얘기하면서 가는데 사거리에서 파람불인데 그냥 앞차가 앰뷸런스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자유전 막 저도 자유전 한 거 있다 파람불인데 김 AK몰 앞에 그 사거리에서 파방 받았으면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한 게 이런 거구나 그 몇 초 그 사람이 저처럼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속도 안 줄이면 그냥 맞는다 하나님이 놓으면 끝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놓으면 그냥 없는 거구나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놓으세요 지금도 안 놓으세요 끝까지 막 전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해 너 내가 너 편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실망할 필요 없어 너의 질병도 내 거야 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을 이 나음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넘어선 진짜 믿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생기야 생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너 그냥 병나서 너 이 고난이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와 주님 이제 살만해요 그러면서 또 죄 질러 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로 나온 이 메시지다 내가 여우아인 줄 알게 하니 이 여우아가 그냥 우리를 수호천사처럼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넓은 하나님의 뜻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기질과 내가 왜 이런 날란초와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이런 교회를 다녔고 내게 왜 이런 은사가 열렸고 이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상진이구나 서로 상자 참진이구나 오늘 풀어줬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뼈가 맞춰지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바로 서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막 뼈들이 막 근데 여기 정강이 뼈가 막 팔에 붙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러면 이제 성령 역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딱 자기가 있어야 될 뼈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 뼈가 365개인가 아마 그렇다고 하죠 그 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막 가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질서를 잘 지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덕규 씨가 노래 만들었잖아요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정체 정확하게 알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시작 우리 9절 10절 읽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일으킨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반대할 때 점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생명, 생기 다르게 표현하면 보혈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입되어져요 이게 보금적인 차원의 생기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령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요 그냥 그 성령만 있다 보니까 불러불러만 해요 그러니까 불러불러 하니까 막 은혜가 임하긴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보금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에 강물이 일으키는 물줄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나라를 보면 물줄기가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 우리나라가 왜 발전했다고요? 유통이 잘 되니까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잘 뚫어놓으니까 서로 소통이 잘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가 많은 질병에서 차익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혈관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려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성령의 임자와 기름 부물뿐만 아니라 고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십자가 임자를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털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복음의 안에 능력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무엇을 분별해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지라도 또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그 오늘도 이천 년 전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를 살리신다고 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보내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정 성령님이 그 마음을 경험할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는데 군대가 되게 하신다 군대가 되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유람선 타고 다니는 사람 되지 않길 주는 축복합니다 전투함이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전쟁 영화 한번 보십시오 주인공만 살고 다 죽잖아요 내가 그 한 컷 나오는 그런 사람의 수리 이게 전쟁이에요 이것이 진짜 삶이고 진짜 리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포에버 오늘 찬양 평소에 은혜 많이 받았지만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구나 영원히 높임받기에 영원히 영광받기에 영원히 승리하신 그 주님 사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나를 살리고 내 주의를 살리고 많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증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해와 달가며 저 해와 달가며 모두 빛을 잃고 세상에 부어져 죽으셨네 십자가에 고향을 잃어내려 모든 젖은 진상 하늘도 하늘도 외도다 마지막 순서 어둠 속에 죽을 누이셨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전두 죽음과 싸 어둠의 권세 무너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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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고 운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상상 사망하옵니다 부활하실 주님 사망하옵니다 사망하옵니다 아멘 아멘 영원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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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사전에 주사전에 함께 자리 나눠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장 죽으셨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보다 흘리신 모든 저주의 지자 하늘도, 하늘도의 나라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을 잃고 덜 무디하면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하니 주여 구하시 주님 사랑 동생이 어둠의 권고디 어둠의 권고디 어둠의 권고디 주여 구하시 주여 구하시 주여 구하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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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아름다운 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사전에 주사전에 아름다운 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사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 내가 여호와인 주 내가 한국의 주인이며 이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 가족의 주인이며 너의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참믿음에 대한 소망을 내가 오늘 비전으로 내 인생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에 하나님 이제 믿음의 여정 내가 궁극적으로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시는구나 주께서 알려주셨게 이제 그 믿음을 구하며 지금 나의 믿음의 여정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때로는 치유도 주시고 때로는 재정도 열려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 내 인생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되는구나 알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 믿음을 구하며 날마다 이 믿음을 구하며 이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믿음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망자였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와 많은 집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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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